뭘 배워서 오늘 말하기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날씨 날씨야? 날씨 묻는거야? 아니 오늘 몇일인지 묻고 답하는거야 날짜 묻는거야? 아니요 몇일인지 응 날짜 묻는거야 그래? 날... 아 날짜 돼 응 날짜 묻는거야? 응? 날짜 묻는거에요? 요일을 묻고 답하는거 했죠 요일 요일 오늘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is it today? 뭐라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이면 It's Tuesday It's Tuesday It's Tuesday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금요일이에요 It's Friday 오케이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It's Saturday It's Saturday Saturday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의 뜻은? 무슨 요일인가요? 인가요 인가요? 오늘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What의 뜻이 뭐고? What 무엇 무슨 어떤 day는 날씨 날씨야? 날 요일 이런 뜻인데 그러면 얘가 What day가 무슨 뜻이 될 수 있어? What day What day가 요일 요일 이란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요일 Is it It is It is It is 하면 묻지 않는 말이죠? 근데 It is 뭐로 바꾸면 Is it 로 바꾸면 그렇지 회오리 섞으면 회오리가 생기죠 여기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이니? Today의 뜻은 언제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이니까 뭐라 그래요? 화요일이니까 It's Tuesday It's Tuesda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t's 뭐의 줄임말이고 It's요? It is It is It is Tuesday 이렇게 되는거죠? It is It is 그래서 묻지 않는 말 된거죠? Is it 이었는데 여기서는 뭐가 된거야? It is 배월이 섞었다 또 배월이 섞으니까 없어졌네 이번엔 물음표 날라갔네 됐습니까? 오케이 요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월요일 Monday 쓰는 법 M O N D A A Y 오케이 그 다음에 화요일 Tuse B A Tuesday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Wednesday 쓰는 방법은 W E D N E N S N E S N E S N S N E S K 금요일은 목요일은 뭐야 목요일 소리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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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요? Thursday T T T T T H인가 T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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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Thursday 선생님 1번 Thursday 2번 Thursday 1번 2번 hill Ashley H L S 실oder i He Steph missing me 未来 i 풍요일로 와에 프라이데이 아이가 무슨 소리 됐어 아이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아이 그 다음에 토요일은 사투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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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은 일요일은요 사투월데이 사투월데이